보이시나요? 한 손으로 집게를 잡고 뼈를 바르는 실력. 요리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원래 배를 타고 보스포로스 해업을 건너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가볍게 해결하는 한 끼였다는데요. 여기 표현으로 잘 맞을지 모르겠는데 왜 그 한국에서 밥 위에다가 이렇게 잘 구워진 생선 딱 얹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잖아요. 여기는 밥 대신에 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